아마도 굉장히 처음 생활은 힘드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30년을 지내오시면서 영덕의 처반장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면 얼마나 주변 일들을 도우신다는 얘기예요. 어디선가 누군가의 무슨 일이 그 수준이잖아요. 지금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어떨 때인가요? 우리 지역사회 안에 어려운 분이 한 분이 발견됐어요. 할머니 한 분이 집에서 쫓겨난 분인데요. 그래서 설 때 당장 이분을 어디 방이라도 만들어드려야 하는데 일주일 동안 제가 찜질방하고 식사비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방을 찾기를 시작했죠. 그래서 방을 시장 있는 곳에 방을 하나 찾았는데요. 또 문제는 돈이 없잖아요. 그래서 제가 아까 차반장이라는 영덕의 닉네임을 가지고 했더니 그 집주인 어르신이 저를 너무 잘 알아요. 그래서 목사님 얼굴 보고 방을 그냥 드릴 테니까 돈은 천천히 해달라고 그래서 그분을 그쪽으로 모셔다드리고 기름도 좀 넣어드리고 그리고 살도록 이렇게 좀 하고 또 군의 의뢰에서 기초생활 수고권자로 이렇게 만들어드리는 과정을 하면서 했는데요. 이분이 지난달에 소고기 한 근하고 꿀 한 통을 사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. 그래서 사람이 나도 장애지만 사람이 장애라고 꼭 바보같이 사는 건 아니고 이 땅에 장애지만 장애자들도 이 땅에 나눔을 주고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다. 그래서 그것이 저희 행복인 것 같습니다. 노래를 또 잘 불러주셔야 좋은 결과가 있을 텐데 어떤 노래 준비하셨나요? 저희 인생과 어쩌면 그 똑같은지 그 김용임 씨의 부초같은 인생입니다. 네,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. 네,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. 네,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. 네, 박수즈에 세우지 맛있어 듣겠습니다.